고춧가루를 딱히 먹을 일이 없어 제가 매운 걸 잘 안 먹어서 제가 매운 걸 잘 안 먹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끊겨요 연결이? 난 안 끊겨요 괜찮은데? 너 와이파이 뭐로 잡았어? 와이파이 안 잡았어 아 안녕하세요 언니 옆에 있으니까 왕대갈로 나오니까 저리 가라 이거 아 진짜 여기 힘드네 이거 안전캐네 너무 예쁜 게 여기가 지금 이제 색칠을 기다리는 아이들 몸값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여긴 도자기 굽는 곳 지금 여기 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잔 술잔이나 물잔이나 예쁜 것들 주문 들어오면 이제 언니가 이렇게 막 이걸 막 널려있어요 이렇게 막 비싼 여기 널려있어요 뒤에 막 쌓여가지고 막 여기 여기 봐봐 이거 막 이거 봐요 이런 거 이런 멋있는 것들이 막 널려있어요 금거북이 이런 거 너무 예쁜 거 보여줄 거야 이거 이거 진짜 예술이야 이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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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쟤네르 구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와이파이가 이상한 걸로 이 언니 되게 유명한 언니예요 되게 도자기 도자기 예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에 막 어머어머 나오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집에 널려있고 이게 이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언니의 올해 역작 카네이션 브로치 너무 예쁘죠 이거 카네이션 브로치 이거는 다 조금 이렇게 그거라는데 잘못 만들어져요 깨지고 약간 이런 애들이라는데 너무 맘에 들어요 이게 너무 예뻐요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가기 전에 훔치면 모르겠죠 그래도 저 언니 까먹어요 봐봐 저 언니 그래도 까먹어요 봐봐 저 언니 그래도 까먹어요 뭘 그랬어? 다 모르겠죠? 다 모르겠죠? 저 언니는 드러놓고 내일도 까먹으니까 괜찮아요 아 진짜? 제꺼예요 네 저 이렇게 소개를 마치며 내일 내일 다시 올게요 안녕